5랑 세보이러워 생기 축하합니다 생기 축하합니다 뭐야 안 보이잖아 내가 화면 다 가리고 있는데 생긴 선물이라니 감사합니다 정성들여서 엄선에서 고른 선물이라 뭔가 꽉 찼어 익스트림 잠깐만 이거 뭐야 카드홀더 손흥민 카드홀더 랜케이블 다 일에 관련된 거네요 또 이 밑에는 뭐야 밑에 뭐가 있네 손흥민 유니폼 감사합니다 오 손흥민 유니폼 새시즌거 새시즌 손흥민 유니폼 이거는 우리가 다 돈 모아서 산거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난 9월이야 뭐 아이씨 왜 난 태어난 걸 가지고 감사합니다 어울린다 차라리 망사보다 낫다 모델 같아 아스날의 좀 전설적인 공격수죠 약간 질투나고 걱정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안라이트면 아스날에서 그렇죠 전설적인 공격수 전설적인 공격수 근데 이안라이트가 다들 아시겠지만 방송도 많이 나가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인터뷰를 한게 뭐 그런 내용인거죠 말씀해주신 토트넘이 이제 무서운 팀이 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는 이번 여름에 비에이라 영입했고 제주스도 데려왔고 틸레망스도 이제 노리고 있고 하고 있지만 지금 토트넘에는 비수마 히살리송도 영입했고 지난 시즌에는 벤탄쿠르 로메로도 잘하는 걸 또 봤다 우리가 그래서 토트넘이 진짜 무서운 팀이 됐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시장 정말 잘 나가고 있으니까 되게 질투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한거지 이 기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걱정된다 이번 토트넘이 너무 홍보가 좋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약간 토트넘과 아스날 그래서 뭐 두 팀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좀 큰 틀에서 골키퍼 수비 공격 뭐가 우위다 이적생들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키퍼를 볼텐데요 키퍼는 뭐 램스데일과 요리스입니다 뭐 일단 이 두 이 키퍼 라인 업을 보면 네 두 팀 다 뭐 나쁘진 않아요 어 이제 선발 키퍼가 토트넘은 요리스 네 백업이 포스터 음 그리고 지금 아스날은 램스데일 음 백업이 레노에요 네네 레노도 이제 뭐 지금 이적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또 백업이 레노였잖아요 네 레노 정도면 사실 어디서든 주전을 해야 되는 골키퍼 중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뭐 포스터도 사실은 주전급에 가까운 백업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키퍼라인은 진짜 정말 비슷비슷하다 키퍼는 키퍼는 우위를 점할 수가 없다 어느 한 팀이 뭐 딱 선발 이제 주전 선수들만 딱 비교해보면 음 이 두 선수가 요리스와 램스데일이 네 서로 좀 상반되는 스타일이죠 음 요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방 능력이 아주 대단한 선수고 아 정말 어려운 거를 잘 막아내더라고 네 근데 살짝 부족한 게 발밑이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커버 능력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뒷공간이 열렸을 때 뛰어나와서 볼을 처리하거나 이럴 때 실수가 많이 나오는 골키퍼 중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요리스가 월드컵 우승도 하고 근데 월드컵 우승할 때 아주 잘했던 키퍼가 요리스거든요 요리스가 없었으면 우승을 또 못했어요 네 그런데도 월드클래스 골키퍼로 이제 막 손꼽히지 않잖아요 아 그 반열에 오르기에는 조금 단점들이 있으니까 그 이제 이야기가 이제 요리스가 발밑이 좀 불안하고 현대축구의 노이어처럼 그렇죠 나와서 이제 커버 능력이 넓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안되고 네 하다보니까 좀 그런건데 램스테일은 오히려 그런 것에 장점이 또 있는 키퍼죠 발밑은 좋다 네 발밑도 아주 좋고 네 커버 능력도 좋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램스테일 데려올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램스테일 너무 비싸게 데려오는 거 아니야? 뭐 굳이 저 레노까지 있는데 뭐할로 데려와 했는데 네 지난 시즌에 램스테일의 그 발밑 킥력으로부터 시작하는 빌드업이 아스날의 공격 조합이 이루어질 때 되게 중요했던 요소 중 하나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램스테일 처음에 막 이제 에이 뭐 얼마나 잘하겠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저 킥땜에 영입했구나 네네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뭐 충분한 삼방 능력도 가지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근데 이제 램스테일의 단점은 그런거에요 발밑이 좋으니까 무리한걸 좀 해 그 실수가 불안감이 좀 있는거죠 실수가 너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 램스테일부터 이제 빌드업이 시작된다 했잖아요 램스테일이 빌드업을 자기가 이제 주도하려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 압박을 받고 있으면 자기가 이제 미드필더 라인 쪽으로 패스를 해요 음 근데 이제 띄워서 차는게 아니라 땅볼 패스를 그렇게 아 그러다가 이제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어 그러니까 막 자기가 미드필더처럼 패스를 하는거지 네네 그러다가 볼이 끊겨서 이제 실점에 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또 상황들이 네네 많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지난 시즌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뭔가 실점이 나온건 한 번도 없긴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음 그런 점에서 또 좀 약점이 있고 좀 살짝 이제 안정감이 떨어지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서로의 장단점이 좀 상반되는 느낌 그렇습니다 약간 약간 구분지을 수 있다면 요리스는 그래도 뭐 선박 능력이 뛰어나고 안정성이 좀 있다면 발밑이 약하고 램스테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발밑은 좋은데 약간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좀 안정감이 그렇게 막 그렇습니다 단단한 키퍼까지는 아니죠 아직까지 그런거를 종합해봤을 때 골키퍼 라인은 거의 뭐 비슷하다 비슷비슷하다 어디가 위에 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 네 왜냐면 이제 그 빌드업 할 때 네 골키퍼의 발밑이 상당히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 국가대표팀만 봐도 알 수 있죠 조현우 이제 골키퍼가 그렇죠 이번 시즌엔 살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선박 능력은 아 최고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김승규 골키퍼를 쓰는 이유 벤투 감독이 발밑, 빌드업 그게 경기를 할 때 골키퍼부터 시작하는 빌드업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 일단 주전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치고 약간 이제 백업 퍼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컵대회에서 주전으로 나갈 확률이 높은데 비슷해요? 비슷하다 그런 것까지 종합하면 골키퍼 라인은 비슷하다 거의 거의 비슷하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 좀 살펴볼 텐데 수비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아스날 같은 경우는 마갈량이 있을 벤화이트 네 그리고 이번 토토넘은 랑글레를 이제 들여오면서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수비 라인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뭐 중앙 수비수만 일단 먼저 살펴보면요 네 중앙 수비수 다이어 로메로 그리고 벤데이비스 네 네 이게 지금 주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건 산체스와 탕강가 뭐 로든까지 있어요 근데 로든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로 떠날 가능성이 높은 선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랑글레가 좀 들어오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고정도 선수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벤화이트 마갈량이스 그리고 홀딩 네 뭐 파블로마리 이런 중앙 수비수들이 있고 살리바가 또 돌아왔어요 살리바는 이번 시즌에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살리바까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중앙 수비수만 비교해 본다 아 수비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수비도 사실은 조금 비슷해요 누가 뭐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뭔가가 좀 애매해 네 근데 이제 안정감 같은 경우는 아스날이 확실히 있죠 네 주전급 선수들 생각해보면 토트넘은 벤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여기서 이제 더해지는 게 랑글레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는 벤화이트, 마갈량이스 확실한 주전 수비수들이 있죠 이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잘했어요 아 벤화이트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벤화이트가 이제 막판에 부상당하고 이러면서 빠진 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건데 네 벤화이트와 마갈량이스도 잘하고 살리바도 잘하고 왔어요 마르세여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멤버로 쓸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토미야스까지 사실은 뭐 풀백짜리지만 중앙 수비수로도 설 수 있다 그것도 이제 토미야스도 지난 시즌 사실 잘했으니까 네 네 주전급 센터백만 생각해보면 아스날이 조금 더 위다 아 안정적이다 네 조금 더 위인데 조금 이제 아스날은 한 선수 정도가 이제 없으면 지난 시즌처럼 아 덱스 덱스가 조금 불안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런 것도 사실 이제 살리바가 오면서 어느 정도 좀 불안감을 상세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때는 이제 살리바가 없으니까 이제 벤화이트가 못 나올 때 홀딩이 나온 거잖아요 막판에 완전 아스날이 무너졌잖아요 네 홀딩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망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장 당하고 막 이러면 네 음 음 그러면은 뭐 풀백 라인 어떻습니까? 좌우 풀백은 일단 주전급 선수들만 보자 음 음 음 음 오른쪽에 도어티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은 왼쪽에 티어니 오른쪽은 토미아스에요 음 네 네 네 근데 풀백도 주전급만 생각하면 아스날입니다 음 음 왜냐면 페리시치가 있는데 이게 지난 시즌 아스날의 가장 좋았던 부분 중 하나가 좌우 풀백이거든요 네 네 네 토미아스가 중앙으로 드롬 스리백 만들어주고 티어니가 올라가주고 이 조화로움이 아주 좋아서 음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 아스날이 막 올라간 거예요 네 처음에 3연패 하다가 그래서 이제 어 주전급만 생각해보면 아직 이제 토트넘이 오른쪽 윙백이 없어서 그렇죠 페리시치만 생각하면 아주 클래스가 높지 페리시치만 생각하면은 일단 토트넘이 그래도 네 클래스적으로 높은 것 같은데 오른쪽이 이제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영입이 되면 좀 비슷해질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이후 좌우 풀백 주전급만 또 생각을 해보면 음 아스날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네 백업 백업 토트넘은 세센용 레길론이 백업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만약에 뭐 스펜스가 온다면 백업이 만약에 도어티와 에메르송이에요 백업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아스날은 백업이 나쁜 편이에요 그럼 그 말은 전체적인 어떤 그 스쿼드 두께라고 할까 두께는 토트넘이 훨씬 좋아요 지난 시즌에 이제 아스날이 막 무너진 게 그렇죠 첫 번째 무너진 게 풀백이에요 네 왜냐하면 티어니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그럼 시즌 아웃이 되니까 티어니 자리에 타바레스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완전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타바레스가 완전 구멍이야 네 누가 봐도 구멍이야 그래서 이제 타바레스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아 이거 안되겠다 소아레스를 보내보자 음 왼쪽에서 뛸 수 있거든요 네 소아레스를 왼쪽으로 보냈어요 구멍이야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미아스가 또 왼쪽에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토미아스는 왼쪽에서 준수 음 근데 오른쪽에 그러면 소아레스가 나와요 구멍이야 그래서 이제 야스날이 티어니 부상 하나만 나왔는데도 막 밸런스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토미아스까지 부상이니까 이게 좌우 풀백 주전 라인업이 다 빠지면서 그렇죠 막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아리가 깨졌는데 아래가 어떻게든 뭘로 막 메꿀라는데 물은 계속 새는 상황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전급 선수만 보면 사실은 저는 이 아스날의 주전급 좌우 풀백이 프리미어리 내에서도 수준급이라고 봐요 아 그렇지만 어찌됐건 시즌은 길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을 따져본다면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토토넘이 더 나아보인다 장례는 유리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냥 딱 한 경기만 해 그리고 선수들이 다 풀 컨디션이야 그러면 저는 아스날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 그 아르테타 감독이 토미아스도 정말 잘 썼고 티어니도 정말 잘 썼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밸런스가 정말 좋았거든요 이 조직적인 밸런스가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끝나면 지난 시즌하고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다 네 네 네 일단 뭐 시즌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스쿼드의 덱스 두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인 면에서는 토토넘이 유리하지만 주정금만 놓고 딱 한두 경기만 딱 버팀을 쓰려는 아스날이 조금 더 나와 보이는 물론 지금 아스날은 이제 풀백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비슷하다.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미드필더 라인 봐야 되는데. 코이비에르 스킵 벤탄쿠르 비스마. 이 네 명이 최고 주정급이기잖아요.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중앙 미드필더만 봤을 때 지금 자카와 파티 토마스 파티 이게 주정급 라인이고 여기에 이제 백업급 라인이 엘레니 로콩가. 이 정도 라인이에요. 중원은 토트넘이 압살이다. 중원은 토트넘이 압살이다. 두께가 일단 압살이고. 지금 아스날은 물론 틸레망스 노리고 있어요. 중원이 지금 부족해서. 근데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카나 토마스 파티 중에 한 명만 없어도 뭔가 무너져요. 전체적으로 아스날은 모든 포지션이 다 그 문제가 있었어요. 되게 얇습니다. 지금. 얇았어요. 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원 같은 게 딱 중앙 미드필더만 보면 토트넘이 훨씬 더 좋다. 스킵이나 벤탄쿠르도 사실상 주정급 자원이거든요. 근데 아스날은 지금 딱 주정급 자원으로 보이는 게 자카와 토마스 파티 딱 두 명이에요. 토레이라는 이제 나갈 거고. 그리고 루콩가와 사실 엘레니는 딱 백업 정도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근데 아스날이 추가 영입을 한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외데고르나 사카나 스미스로우나 이런 선수들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은 이제 아마도 좀 공격 쪽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만 놓고 보면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좀 괜찮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공격 좀 볼까요? 물론 이제 여기서 틸레망스 오면 아스날도 괜찮긴 해요. 틸레망스만 오면. 공격 라인. 아 이거는 압살 아닙니까? 압살이지 사실은. 케인 손흥민 클루셉스키. 근데 이제 서로의 장단점이 있긴 해. 네. 일단 토트넘은 케인 손흥민 히살리송 클루셉스키. 이게 주전 라인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업이 모으라. 뭐 베르바인은 이제 간다고 치고. 아 베르바인은 갈 거고. 브라이언들도 지켜보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번 시즌 뭐 남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공격 라인이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제주스가 왔고요. 그리고 마르티넬리 은케티아 이렇게 있죠. 주전급이.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사카. 사카. 외데고르. 스미스로우. 파비유. 비에이라. 아니 근데 딱 봐도.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미들로 좀 분류했던 친구들이 이쪽 공격진에 온다고 해도. 그 파괴력. 어떤 정점을 찍는 거에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득점하는 데는 토트넘이 훨씬 더 압도적이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케인 손흥민 클루셉스키 이 세 명으로 사실은 클루셉스키에 온 이후부터는 사실상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맨시티 다음으로 득점을 많이 한 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케인 손흥민 클루셉스키에다가 시살리스키까지 오면. 시살리스키이 왔잖아 또. 그러면 사실은 이 공격 라인의 파괴력 같은 건 토트넘이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제주스가 오긴 했습니다만 이미 토트넘의 저 라인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케인 손흥민 이 두 선수가 워낙에 월드클래스라서. 그렇죠. 그래서 월드클래스 자원이 있다는 게 토트넘은 강점인데 부족한 게 있죠. 우리가 다 아는. 창의적인 플레이. 그렇죠. 창의적인 플레이만 보면 아스날이 그걸로는 비벼 볼 수 있어. 그것만 놓고 보면 어떻게 뚝뚝 만들어가고. 창의적인 플레이만 보면 그러면 아스날이 압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골 넣는 것도 공격 작업이 돼야 골을 넣는 거라서. 이 아스날은 보면 사카, 외데고르, 파비우비에이라, 페페도 있긴 하지만. 스미스로우.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플레이는 아마 아스날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아스날은 결정 지어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주스도 결정을 확실하게 지어줄 수 있을 만한 자원은 아니고. 그렇죠. 제주스는 오히려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고 연계 플레이나 오프더블 플레이로 다른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 시즌도 득점할 수 있는 자원이 좀 없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분명히 창의성은 아스날이 조금 더 위인 것 같지만. 토트넘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격지는 이제는 토트넘. 그런데 이건 또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토트넘이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볼게요. 콘테냐 아르테타냐. 콘테 아니야? 이건 사실 콘테지. 콘테 오늘 나랑 블랙인데? 아르테타도 블랙이구만. 그냥 콘테랑 닮았다고 하고 싶어. 이건 사실 경험 차이도 있고요. 보여준 것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콘테가 훨씬 위죠. 그리고 마지막 흐름을 보면 지난 시즌에 4위를 결정했던 건 사실 콘테와 아르테타의 차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테타가 북런던 더비에서만 너무 도전적인 플레이를 안 하고. 그 중요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토트넘 원정에 갔을 때 아스날이 해야 되는 플레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정도 플레이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때 너무 오바를 했죠. 너무 이제 올라와서 손흥민한테 1대1 마킹을 붙여놓고 자기 시즌들의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퇴장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 무너져서. 그 뒷경기도 영향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스노우볼이 왔기 때문에 그 감독 차이가 좀 크다. 감독은 이제 당연히 콘테. 물론 아르테타도 물론 지난 시즌에 자신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긴 했어요. 아까 그 스쿼드가 얇다고 그랬잖아요. 그 얇았는데 티어니가 부상당한 이후에도 그 티어니의 부상을 잘 또 메꿔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토미아스가 부상당할 때는 티어니를 스리백으로 쓰면서 부상을 또 메꿔냈고. 그러면서 선수가 부상당할 때 스쿼드가 얇으니까 한 명 부상당하면 구멍이 막 빵빵 뚫리는데. 그거를 이제 아르테타가 잘 돌리면서. 어찌됐건 끌고 갔으니까. 끌고 갔는데 마지막이 또 무너졌다. 근데 이제 콘테는 다 쓰러져가던 토트넘을. 그렇죠. 결국엔 챔스까지 보내는. 다 쓰러져가던 토트넘을 진짜 멱살 잡고 끌어올린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콘테가 승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골키버부터 공격 라인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안라이트가 토트넘 질투난다고 했거든요. 이안라이트 입장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토트넘의 행보를 보면. 그치. 아스날 입장에서는. 왜냐. 아스날이 더 위였거든. 더 위에 있는 팀이었거든요. 당연히. 당연했어. 위에 있는 게. 근데 점점 이제 이게 격차가 줄어들고. 어차피 뒤집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위에 있는 시즌이 더 많았죠. 최근에 또. 그러다가 이제 아스날도 지난 시즌에. 아 이번에는 토트넘을 이기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가겠구나.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까지 가겠구나 했는데. 거기서 또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영향이 여름이적 시장에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안라이트가 딱 봤을 때 내가 있을 때의 상황과 너무 다른 거지. 그렇죠. 다르겠지. 본인이 뛸 때는 토트넘 이랬을 때. 그래서 지금 딱 스커드만 놓고 보면 사실 토트넘이 훨씬 단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이 아스날이 사실은 4위를 노려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아스날도. 자. 뭐 아스날 하면은 또 전설적인 게 무패 우승. 네. 그때 아스날 진짜 멋있었잖아요. 그렇죠. 베르칸프하고 앙리 있을 때. 네. 자 첫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